기엄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US 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오늘은 두 분도 같은 공간이 아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다른 공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장우석 본부장님. 아침에 조기 축구에 다녀오신 거 아니시죠? 아, 그 운동을 좀 해보려고요. 네, 네. 약간 지금 뒤에 분위기가 두 분이 물씬 달라요. 다르죠. 두 분 다 캐나다 쪽에 지금 가족들이 계시니까 토론토랑 벤쿠버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정리합니다. 저희가 워낙 이런 비대변에 특허가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뭐 잘합니다, 이런 거. 아니, 장 본부장님 지금 뒤쪽에 보이는 그 배경이 그림이에요? 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달려있는 일종의 그냥 정해져 있는 디폴트 배경입니다. 아, 정말요? 네. 지금 장 본부장님 댁의 모습이 아니라 아, 저희 집 옷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는 약간 어디 미국집 같이 생겨가지고 장 본부장님 궁금해 했었는데 그나저나 지금 우리 이 교수님은 뒤에 엄청난 책들이 꽂혀있는데 그 책 하나가 가장 눈에 띕니다. 지금 거기 보니까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아, 답이다. 미국 주식에 답했다. 제가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아, 뒤에 책 있는데 그거 좀 보여주세요. 아, 이거 지금 보여줄게요. 그게 바로 따끈따끈하게 나왔던 신간. 드디어 배송이 됐군요. 이게 베스트셀러에 막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지금요? 지금 몇 위예요, 베스트셀러? 인터파크에서요. 네. 경제, 경영 분야 어저께 5위 했고요. 5위? 전체 도서에서 26위 했습니다. 아, 1위 가야죠.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1위, 두 분. 함께 쓰신 책 1위 가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플레이어로 방송 키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좀 꺼주세요. 네, 소리가 이렇게 하울림으로 이렇게 물리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그거 꺼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 먼저 나누기 전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이천슬라가 되면서 저희가 사실 월요일에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천슬라의 배경이 뭐가 있었어요, 간밤에? 네, 제가 얘기할까요? 네, 네. 일단 파나수닉이 네바다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주면서 장중에 올라간 상수폭이거든요. 많이 올라갔는데 그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 큰 뉴스는 아닌 것 같고 그 비슷한 시간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서 팔렸던 전기차의 87%가 테슬라였답니다. 그 정도의 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파나수닉의 어떤 그런 내용이 한 번 더 주가를 올리는 상당히 좀 트리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천 달러에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PR이 1,000백을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좋다 나쁘다 혹평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세는 꾸준하게 갈 것 같다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시간 여러분 테슬라에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미주얼 구주얼 금요일이니까 베스트 워스트 세 종목씩 보는 날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요. 이렇게 나오네요. 당황했어요. 자, 베스트 종목으로는 타깃과 엔비디아 그리고 치폴레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TJX 컴퍼니, 마지막으로 디즈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워스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자, 워스트 종목으로 처음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워스트 종목으로 이번 주에 꼽힌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 상반기 봄에만 해도 상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좋았는데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공급가양이 지나치게 들어와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렘 가격과 랜드 플래시 가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디렘 가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DDR4 8GB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8월 달에 첫 주차, 두 번째 차를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첫 번째 주의 모습이 파란색, 두 번째 주의 모습이 노란색인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만큼 디렘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강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같이 좋은 장에서도 어제도 한 2%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만약에 이런 디렘과 연대 가격이 어떤 가계의 반전이 없이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SK에닉스도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업황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걱정과 함께, 우려와 함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역시나 미국에서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그러한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워스트 종목으로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TJX 컴퍼니 보겠는데 사실 TJX 컴퍼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패션 그리고 뷰티 관련된 기업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 보겠는데 TJX 컴퍼니는 어떤 쪽에 있어서의 브랜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일단은 이게 TJBX라는 백화점, 마셜 백화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화점 안 가시겠죠.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상반기에 2,500억 이상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거의 모든 매장이 폐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와 되고 안 되고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빨리 온라인으로 전환하느냐, 온라인으로 전환 못하느냐인데 TJBX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못한 그런 소매점이기 때문에 주가를 컸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주가 회복도 상당히 덜일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주가 6%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온라인화가 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셧다운이 되더라도 어떤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족이 돼 있는데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백화점이 셧다운돼 버리면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 확인해봤고 마지막으로 디즈니가 워스트예요? 디즈니는 사실은 다시 코로나 재확산에 문제가 커지면서 주가가 조금 빠진 것 외에는 사실은 워스트를 뽑기는 어려운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베스트 워스트의 기준이 국가에 대한 상승부 하락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지수는 플러스로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디즈니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디즈니 플러스, 홀로, ESPN 플러스가 모두 구독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곧 문란을 디즈니 플러스로 해서 제공한다는 호평이 아니고 호평인데 좋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티가 최근에 오프 주가를 기존에 135달러에서 150달러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코로나 발생이 터지면 집값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디즈니가 한, 두 달 보유할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장기 보유하실 분들은 이 타이밍에 구매하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문란이라는 영화가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사판이군요. 네, 이번에 실사판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고 바로 이 거실을 우리가 3월부터 개봉, 개봉을 하려다가 못하고 못하고 결국 이번에 같이 오프라인과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에 개봉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번에 이런 개봉 일정이 앞으로 향후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큰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여자 주인공으로 지금 뉴욕비씨, 저보다 조금 더 예쁜 뉴욕비씨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제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동부장님. 지금 옆에 안 계신다고 그렇게 마음껏 웃으시면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음껏을 뵈면 제가 꼬집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두꺼워겠습니다. 크게 웃으시는데요. 웃음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제가 깊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디즈니까지 워스트 종목으로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베스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타겟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타겟이 이번 주 내내 어떤 모멘텀으로 좀 보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본부장께서 TJMAX 얘기할 때 보면 온라인으로 빠르게 어떤 성격을 맡으면서 사업을 집중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큰 변화, 큰 차이를 어떤 발생시켰다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핵심적인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나간 것은 바로 타겟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겟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렸던 시기가 있는데 같은 시기입니다. 월마트가 바뀌기 시작하고 타겟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하나가 베스트 바이가 바뀌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모두 온라인 쪽에 대한 새로운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기업들의 승리 요인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번에 동일점포 매출 증가율이 24.3% 나왔는데요. 예상치 7% 수준이었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커머스의 성장률이 지난 분기, 전전분기에서 계속해서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 타겟의 이번 주에 주간단이 14%나 올라가면서 당연하겠죠. 사상체 효과를 쭉 뻗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워스트 종목으로 TJX 컴퍼니가 지금 빠르게 온라인 전화를 하지 못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음에도 나타났고 반대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발바르게 대응을 해서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또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로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주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엔비디아 확인해 볼까요? 엔비디아는 사실은 우리 장우석 본부장의 최애 주식 중에 하나라고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전 국민이 아는 기억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 아니라 어저께 새벽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나름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깜짝의 정도가 다들 3, 40% 정도 했는데 고작 10% 이상 넘어서 각각으로 깜짝이 났고요. 또 하나가 가이더 수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시간에서, 딱 이 시간대에서는 바이너스 2%를 했거든요. 저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좋으면 월가의 어떤 예상치라든가 목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워낙 20개 정도의 아이디가 전부 다 리뷰를 했는데요. 모든 증권사, 물론 여전히 세 군데는 중립도인을 갖고 있지만 모든 증권사가 단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목표 주가를 다 올려놨고요. 뱅크 오브 메리카를 비롯해서 세 군데는 깔끔하게 600달러를 찍었습니다, 목표 주가. 이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풀래를 보여줘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서 마이너스 났지만 결국 정규정에서는 마이너스 났지만 결국 플러스 보악까지 올려놓았다고 보여주셔야 되겠고요. 감히 한 가지 더 네피셜로 제가 예측한다고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610몇 달러, 13달러 이렇게 아주 디테일 있게만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증권사가 곧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엄청 기대가 된다라고 또 올려주시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앞으로도 좀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치폴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폴레도 저희가 종종 음식료 관련해서 다시 언급했었던 종목인데 치폴레도 2분기에 매출이 온라인 쪽으로 굉장히 많은 증가가 됐네요. 네, 이거는 이런 거죠. 물론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기본이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은 딜리버리 하는 서비스도 있겠고요. 그쪽 가서 미리 주문해놓고 와서 픽업만한 서비스도 있는데 그걸 모두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시장이 커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몇 년 전화하더라도 소위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고 사실 주가 어려운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 극복했다는 의미가 하나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쇼피파이와 치폴렛 이런 거가 공통적으로 지금 뭔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900달러, 1000달러 이렇게까지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소위 스탁 스프릿,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주식에 녹아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번 주에 치폴렛, 쇼피파이의 강세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치폴렛 오늘 주간 5% 올라갔지만 오늘 혹시 주가를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쇼피파이가 오늘 거의 2주 만인가요? 다시 1000달러 시대로 다시 진입하면서 오늘 마감된 것도 알게 모르게 IT라는 것도 있겠으나 그런 스탁 스프릿,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근저에 깔려있다는 것도 제가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폴렛까지 확인해봤는데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를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온라인 쪽에 좀 특화가 되면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 그리고 온라인 쪽에 있어서의 산업이 더 크게 확장이 되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되고 베스트 종목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러한 좀 대응이 발빠르게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워스트 종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중에 베스트, 워스트 중에 베스트를 좀 골라봐야겠는데 먼저 워스트 중에 베스트는 디즈니일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 디즈니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디즈니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눌려있던 뭔가 수요가 터질 것 같다. 저는 만약에 이제 조금만 나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정말 눌려있던 수요가 터지면서 테마파크도 많이 갈 것 같고요. 영화도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런 수요를 볼 수 있는 회사는 디즈니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사실 상식적으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만들어지고 또 이 부분이 정말 나아지면 가장 성장할 수 있을 기업으로 베스트 5, 10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이제 하루하루 약간 뭐 디즈니 관련해서 악재로 여겨질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는다라거나 관련한 악재가 있을 때마다 살짝씩 좀 눌리는데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수님 베스트 중에 베스트는 어떤 종목을 꼽아볼까요? 저는 뭐 치플레죠. 치플레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상급에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외국으로 가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야 돼요. 그것이 치플레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욕에 그 트럭 푸드 뭐 있죠? 그 트럭 푸드 유명한 거? 쉑쉑이야? 쉑쉑. 쉑쉑 말고 그 트럭에서 파는 그 멕시칸 푸드 있잖아요. 그 브랜드 까먹었나요? 그게 강남역에 들어왔더라고요. 그 브랜드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그런 이제 이런 멕시칸 푸드라서 그거라도 어떻게 또 이렇게 테이크아웃으로 드시길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 뉴욕 증시의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봐야겠는데 오늘은 보니까 경제 지표 발표도 있고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7월 기존 주택 판매가 지금 나올 건데요. 예상은 539만 건이고요. 전월이 472만 건이기 때문에 약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주택 착공도 좋았기 때문에 석세히 부동산 경기 상하는 모습이 아닌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는 디어 디어는 농기게 만든 회사입니다. 디어 품락커가 있는데 디어는 워낙 최근에 주가 상태가 굉장히 가파른 종목이고요. 품락커도 역시 소매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적 발표는 디어와 품락커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 판매가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 여러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ECS다 서비스 오늘 발굴된 종목은 베스트바이네요. 네. 맞습니다. 베스트바이입니다. 여러분들 TV에 광고해 보시면 모 전자마트 회사에서 손님 오시면 여러분 당신의 집에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제품이 맞는다라고 설명하는 화면을 보신 거 아실 것 같아요. 딱 그분들이 베스트바이에 긱스커드라는 분이거든요. 나름 이제 많은 분들 주실 거 뭐죠?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망가지면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활약을 하면서 매출을 올려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베스트바이가 사상 최고치인데요. 주가 올라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가져가 보자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주얼 고조 시간을 통해서 강조한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고요. 그 종목 가운데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듯이 이거는 뭐 단기적인 상승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주얼 고조와 함께 해주시는 이 두 분은 정말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만한 기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어? 그러면 단기적으로 오르겠네? 이런 관점보다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생각은 유에스 스타 관련된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미주얼 고조와 언제 만날지 모르겠네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두 분 모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에스 스타의 장호석 본부장 이학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